중국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문화강탈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을 예속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SBS 드라마인 조선구마사를 비롯해서 중국은 한국에 침투하여 한국을 장악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은 한국은 과거부터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지만 중국인들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 한족들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허세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중국의 무협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경공술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내공을 바탕으로 하여 장풍을 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대표 무협 소설가인 김용에 의해 만들어진 무협이라는 장르로 소호강호, 이천도룡기, 타조영정, 욕정기, 천용팔부 등 현재 모든 무협물의 근간이 되는 소설을 말합니다. 물론 무협 영화, 소설 등의 무협물 자체는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블 영화를 재밌게 본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중국에는 무협 소설을 현실과 헌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무술가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태권도를 도발하다 참교육당한 중국 무술가들도 많았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허풍은 그들의 생활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중국의 쿵푸 마스터가 미국의 유명 경연 TV쇼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것을 볼 텐데요. 그는 전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첫 번째 퇴게랑 분명 예술 attached. 공공주원사님께서는 뇌에 이슈요. 공공주원사님께서는 그리고 에너지 회사가 특징을 유명해. 공공주원사님께서 다양한 힌후에서, contropous원사님께서는 피자의 공정에 중간에 대해 Potombo가 되었기 때문에 제 인 사람이지 매장에 입시할 수 있는 포기 academy. 제 인생의 스페인에 대신 하인드에 대해서 많은 영님이 하신다. 제 인생은 하신다. 이 인생은 지호와 성함을 으나를 위해 한번에 지음부터 끝?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브사님에게 제 인생을 죽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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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헉 더 деле 그 jorn에 This service 터덼 even 네 정리 이는 한국의 힘이 있는 공부 이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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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рал just like oh an awesome subtitles have made you want to show you hours joggy he was me to punch them and kick them in the nuts kick him in the nuts what what happened there i want to ask you miss where did me kick him crunch 인지의 크로스 한 마사지 was 7년 전 히히 사이니에 가고싶은 템포 히히 렌너로 인지의 에너지로 하늘을 배우고 히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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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는 히히 히히히는 히히는 히히는 히히 히히는 히히 Do ta 히히 매니 energ collection 히히는 히히 dormir 히히는 히히 히히는 히히는 히히 히히는 히히 히히 알았다 히히 히히 마지막으로 춤을 추축니다. 이전에 자production sitzen. 3DX, so please don't copy at home 마사치 will bend the steel spoon with his eye Oh no! 마사치 will hold bicycle with his teeth by using his energy I thought that you were very likable, but the whole thing is messy and silly and it's not working for me All right, well... For me it's gonna be a no. I'm sorry. Your act was not perfect at all The weight with his teeth is a strong man act and the bending of a spoon with an eyeball Howard, let's see one more. All right, I'll humor you. You're going through. You have your third guest Welcome to the big stage of America's Got Talent 중국 쿵푸마스터의 아메리카 갓탤런트 출연 영상 잘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밤무대 차력소를 연상케 하는 민망한 공연에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였는데요 그는 진정 쿵푸마스터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재미로 보는 거야 저것은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표정이나 과거 이야기, 폭력과의 말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진지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쿵푸마스터라고 생각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아시아 갓탤런트에 출연한 귀여운 한국 소년들의 태권도 공연 영상을 보겠습니다 comercial Factory www.littletages.com 와우! Bet you David what did you what did you think David? I thought it was really really great 외모는 귀여운 아이들이었지만 대단한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미 세계화된 전 세계인의 무술 태권도의 수준을 한층 높이며 국위선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박재범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모습은 케이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